사랑 사랑 그녀는 나를 사랑이라 불렀다 니가 어떻게 나한테 일단 이거부터 가져가 어? 이거라니? 우리 사랑이라고! 내가 살다살다 고양이 덕을 따본다 내가 같이 살까? 집은 어디야? 왜 여기서 밥 먹었어? 우리 집에서 같이 살래? 손자야 당신 봤지? 기다려이?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시 데리러 올게 오늘은 니가 너무 힘들다 이제 내가 나설 자리가 된 것 같군 고마워 진짜 너밖에 없다 걱정마 니 옆엔 항상 내가 있잖아 이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녀는 그녀데 엄마가 더 안일까? 내가 왜 이렇게 안일까? 우리 집으로 인한